키로수 18키로 에요 접촉합니다 옆에서 추임새전 넣어주고 혼자 하니까 힘들다 옆에서 추임새전 넣어줘 아 노댕에 와야 되는데 우리 일한다고 좀 늦는데 4인 배틀이죠 아 지금 1호차가 i34 2호차 에플리 4호차 로드스토 4호차 i3 입니다 요코안에 시바라 에플리 조시바라 에플리 18키로 입니다 화력은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720에서 760까지 있습니다 이와제 이케아 1등이고요 지금 2위가 fd 3위가 로드스토 4위가 랩그라디 알 잡답니다 아 초반에나 약간 싱거운 경기가 나오네요 3대전 아 드래픽 날라가면서 야 지금 이 사람 자 지금 20m 이해져 어 뭐하는건가 야 이런 비틈이 보이네요 자꾸 아 아우 여러분들이 고 strang도 морique 이케아의 독주 5천천원이유 공격할 pd로 하면 잘하 tap 왜 Here I Unix 아 시골하는데 실패했어요 자 4위는 좀 많이 차졌습니다 지금 1위하고 2위하고 3위는 좀 붙었어요 오른쪽에서 시골한데 아 막았어요 자 놀라질거로 오른쪽 다음에 왼쪽으로 아 또 막네요 왼쪽으로 완만합니다 2화제 어 4위가 바뀌었네요 지금 중반이 향하고 있는데 이케아를 지금 계속 1위 유지하고 있어요 2화제 2,3위 지금 치워가죠 지금 2위 다시 탈락합니다 지금 로드스토 2위 애플이 치고 올라오죠 아 막았습니다 1위가 너무 평화로운데요 아 지금 계속 1위 유지중입니다 여기서 승부갈리죠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 그래 치고 올라오죠 아 막는건 잘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문제를 1위를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2,3,3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승희가 1위 계속 유지중이에요 지금 4위로 나왔어요 1위 계속 유지중이에요 지금 4위로 나왔어요 지금 승부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요코 안에 계속 치진할 것 같습니다 K5는 안맞아요 지금 이케아의 계대길이 유지중 3위로 나왔습니다 이제 공기점 나오죠 어디로 가나요 네 요코 한번 계속 갑니다 치진이에요 지금 1,2,3,4에 붙었어요 지금 기차로에 나오셨어요 아 이제 틈이 하나있죠 여기 하나있죠 여기 하나 아 더이상 기회가 없는거 같네요 이제 자 이제 500미터 야 지금 이케아 엄청나 블록키싱몬이에요 한 번 1등하고나서 예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요 이걸 역시 사기꾼 부산의 사기꾼 이케아이죠